편하게 가고 갑시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도까지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니 나도 가겠소 안됩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할 일도 없는데 짐이나 나르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돌려보내고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을 어쩌지 못해서 스스로 사지로 떠나는 지수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 시작됩니다 승부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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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포기했어 근데 너 오늘 어디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? 응 아버지가 어디 가지 말고 꼭 있으려는데? 아저씨! 이제 내 집구들 찾으러 갑시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포기하시오 분명히 함께 가준다고 약속하자 내가 가겠소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 말해 만족합니까? 다 가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러시오? 인민군이야 그냥 갑시다 나 혼자로 가겠시다 코피야 우리 집이시다 고맙시다 미안하고 잘 가시오 아버지! 꿈꿨다냐 강진만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야?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?